1. 재무제표의 목적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무제표의 목적이 나와요 재무제표의 목적 여러분 그럼 우리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목적은 뭐겠어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재무제표의 목적인데 어떤 게 재무제표의 목적이고 어떤 게 정보 이용자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까 어떤 게 그렇죠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기업의 미래 이 현금 흐름 기업의 미래 현금 창출에 대한 시기와 확실성에 대한 확실성을 예측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고요 재무제표를 보고 나면 우리가 기업의 미래 현금 창출의 시기와 확실성을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짧게 얘기하면 기업의 미래에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재무제표의 목적이라고요 내가 이 재무제표를 보면 이 기업의 미래에 현금을 얼마나 벌 수 있을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오죠 재무제표의 목적은 다양한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이사 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재무상태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재무제표는 위탁받은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 책임의 결과를 보여준다 나와 있는데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죠 밑에가 중요한데 그래서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이러한 정보는 주석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함께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의 미래의 현금 흐름과 그 시기 확실성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보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 이 기업의 미래 현금 창출과 시기 확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재무상태를 알아야 된다고요 재무상태표를 우리가 반드시 정보 이용자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재무제표 안에 재무상태표가 들어간다고요 특정 시점에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잔액을 나타내는 표예요 근데 이것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 모두 알아야 돼요 재무상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재무상태의 변동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재무상태의 변동은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재무상과에 기인하는 부분과 재무상과에 기인하지 않는 부분 재무상과에 기인하는 부분을 나타내는 표가 뭐예요 수익감이용 포괄손이 깨산서예요 그렇죠? 또 뭐 재무상태에 기인하지는 않지만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서 또 이 기업의 미래 현금 창출의 시기와 확실성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두 보여줘야 돼요 자본 변동표도 보여줘야 된다고요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의 기업과 주주의 거래를 나타내는 표 자본 변동표를 보여줘야 되고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기업의 미래 현금 창출 시기와 확실성을 예측하는데 부족함이 없을까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재무성과는 발생주의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지만 이거 갖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거 기업의 현금 유입이나 유출해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두 현금 흐름표도 같이 보여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모두 보여줘야 돼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는 서슬되어 있는 주석도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섯 개를 주요 재무제표라고 하죠 주요 재무제표라고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지 셀프스터디 1번을 보시면요 전체 재무제표가 나와 있는데 기말 재무제표 기간 포괄손익계산서 기간 자본편동표 기간 현등부근표 그 다음에 주석이 나와야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죠 우리 여기까지 봤어요 그럼 여러분 잠깐 돌아서 보면 2번 먼저 보시면 2번 그럼 여기서 여기서 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연도표 현금 흐름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재무제표가 가장 중요할까요 어떤 재무제표가 덜 중요하고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재무제표 문제를 보시면 셀프스터디 보시면 각각의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된다 만약에 문제에서 재무상태표가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이 재무상태표를 서포트하기 보조하기 위해서 공시한다 맞는 말 같지만 다 똑같이 중요해요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된다 보여주시면 되고요 명칭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호표 현금으로 표 나와있지만 이거 아니라 다른 명칭 써도 돼요 그렇죠 근데 뭐 잘 쓰진 않죠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동등한 비중이구나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럼 계속 보시죠 우리 3번이 안 나와있는데 3번 뭐라고 보세요 3번 보시면 전체 재무제표에서는 전기에 관한 비교 정보를 포함한다 나와있네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실제로 재무상표 이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는 단기꺼만 공시하면 안돼 우리 개념체계를 배웠기 때문에 단기와 뭐가 항상 같이 공시돼야 될까요 개념체계 뭐 있었어요 비교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관성 있게 이 비교 가능성 이게 올해와 작년에 성과나 재무상태를 비교하려면 최소한 두 항목 이상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기와 전기까지 최소 두 항목은 보여줘야 된다고요 재무제표 공시할 때도 단기만 공시하는 게 아니라 전기 재무상태표도 항상 같이 공시하고 포괄손익계산서도 단기만 공시하는 게 아니라 전기 재무상태표도 같이 공시하고요 나머지 것도 단기만 공시하는 게 아니라 전기 이것도 단기만 공시하는 게 아니라 전기를 공시해준다고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주석 같은 경우에는 썰 푸는 거잖아요 주로 서술되어 있다고요 그럼 이 경우에는 단기만 공시할까요 이 주석도 전기를 같이 공시할까요 비교식으로 당연히 공시해야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 소송에 걸렸는데 소송에 질 가능성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안 잡아놨어 하지만 올해는 여전히 올해도 여전히 소송에 걸릴 가능성이 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그냥 얘기만 해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작년에는 우리가 소송에서 질 거가 되는데 올해 보니까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떨어져서 올해는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석도 단기와 전기분을 모두 서술해 주셔야 돼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걸 그냥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기업의 회계 담당자가 돼서 재무제표를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기업의 정보 이용자가 돼서 기업의 정보 이용자를 볼 때 올해 것만 보면 예의사가 잘했는지 뭘 잘했는지 몰라요 따라오시겠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3번 보시면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전기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는 전기에 관한 비교 정보를 포함한다 다만 회사 회계 정책이 변경이나 중요한 오류가 있다면 어 중요한 오류가 있다면 전기 이전 재무제표에 소급 재작성하는 경우에 재무상태표 3개의 단기말 전기말 전기초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뒤에서 또 나올 건데 일단 여러분 거기다가 비교 정보를 포함한다에 주석도 포함이라고 표시해주세요 3번 전체 재무제표는 전기에 관한 비교 정보를 포함한다에 주석도 포함이라고 좀 써주시고 주석도 포함이라고 써주시고 이 세 번째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일단 사람이 좀 살아야 되거든요 어 이 2010년도랑 2011년도에 회계법인이 정말 화랑이었어요 IFRS가 도입되는 해였기 때문에 모든 상장기업의 재무제표를 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에서 IFRS로 바꿔줘야 되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그래서 회계법인들이 이때 돈을 진짜 많이 벌었다고요 그래서 1년차 신입 회계사들한테도 보너스로 막 천만원 이상 주식 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뭐 한 4, 5년차 6년차 이런 분들은 보너스 받으면 차를 넘어서 전세금 마련하고 그럴 정도로 돈 많이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굉장히 화랑이었으니까 아주 파트너 있는 방에서 웃음꽃이 피었다고요 늘 근데 돌아와서 얘기해보면 이때 진짜로 힘든 이유가 여러가지 있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얘기해볼게요 자 2011년도에 재무상태표를 공시한다면 뭘로 공시해야 돼? IFRS로 공시해야겠죠 그렇죠? 이 회사가 처음으로 IFRS를 도입했대 2011년도에 어렵지 않죠? 그럼 비교식으로 재무제표를 공시한다고 그랬잖아 당연히 비교식으로 공시하는 재무제표도 뭐가 돼요? 비교식으로 공시하는 재무제표 전기 거를 항상 같이 공시하니까 2010년도도 공시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가 뭡니까? 올해 2011년도에 IFRS를 도입했다니까요 그럼 2010년도 재무제표는 IFRS였겠어요? 아니였겠어요? IFRS가 아니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 다시 해줘야 된다고요 원래 기말 감사를 나가면 이거는 전년도에 내가 봤기 때문에 그냥 같이 비교식으로 붙여서 공시만 하는 거지 이거 숫자를 수정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돼? 올해 IFRS를 도입했기 때문에 비교식으로 공시하는 얘도 IFRS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수정해줘야 된다고요 IFRS로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재무제표를 보면 뭐가 있어요? 이익익력금이 있지 이익익력금 보면 기초에 쌓여있는 이익익력금이 있고 단기순익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단기순익은 어떻게 보면 돼? 2011년도에 손익계산서에서 단기순익을 보면 이게 이거 타고 오는 거라고요 어렵지 않죠? 이건 어디서 타고 와? 전년도에서 타고 오잖아 그쵸? 그럼 전년도에 자본의 이익익력금을 보면 이익익력금이 있고 또 기초에 이익익력금이 있고 단기순익이 있을 거라고요 이건 어디서 봐? 비교식으로 공시되는 2010년도에 손익계산서를 보면 비교식으로 공시되는 2010년도에 손익계산서를 보면 여기도 단기순익이 나올 거기 때문에 또 여기서 이거 타고 온다고요 어렵지 않죠? 어차피 우리가 IFRS로 2010년도도 고쳐주기 때문에 이것도 고쳐준다고 우리가 이거 확인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야? 이걸 여전히 모르잖아 그쵸? 다 고쳐줘야 되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야 미안한데 이것도 좀 수정해야겠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게 기말 2010년도 재무상태표면 하나를 더 공시하라고 했다고요 2010년도 기초 재무제표를 하나 더 공시해서 여기서 만든 이익익력금을 여기서 타고 오는 식으로 보여주라고 했다고요 장난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회계정책이 변경돼서 재무제표를 소급법으로 수정하는 경우엔 일반적으로는 단기랑 전기거만 하지만 소급법으로 수정하는 경우에는 전기 기초도 같이 공시하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2011년도에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보면 3년치가 공시되어 있다고요 원래는 1년치만 했어야 되는데 2011년도도 IFRS가 아니지만 2010년도도 IFRS가 아니고 2010년도 기초니까 2009년도도 IFRS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3년치 재무제표를 다시 수정해줘야 된다고요 거기다 우리 IFRS는 뭐라고 그랬어요 연결베이스기 때문에 옛날에는 회사 이거 하나만 2월 말까지 해주면 됐는데 연결베이스기 때문에 밑에 자회사가 7개 있으면 곱하기 7이야 원래는 1개 하던 회사를 3개 곱하기 7하니까 몇 개예요 21개죠 우리 나중에 중급회계 종료될 때쯤에 현금으로 표를 그리는데 저 같은 스태프도 원래 현금으로 표를 하나 그리는데 밤새는데 21개를 그려야 된다고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죠 거의 죽음이죠 그래서 많은 회계사들이 이때 돈이고 나발이고 떠나야겠다 해서 막 떠나고 그랬어요 그렇다고요 돌아와서 그럼 읽어보시면 다시 읽어보시면 지금 제가 읽었던 거 3번 볼게요 다만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IFRS 돌비라고 생각하시면 돼 중요한 오류 수정으로 인해서 전기 재무제표를 소급해서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재무제 상대표를 3개를 작성한다 따라오시겠죠 그럼 우리가 셀프스터디 1번도 이제 다시 읽을 수 있어요 셀프스터디 1번도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시해야 될 게 기말 재무상태표 기간포괄손익계산서 기간자본변동표 기간현금오림표 주석 거기다가 전기에 관한 비교정보 얘네들 비교식으로 전기 거 다 공시하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추가로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뭐 전기초도 공시하라고 했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읽으시면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읽으시면 돼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단기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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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도 단기전기 이렇게 일반적으로 공시하고 만약에 정책의 변경으로 소급하게 된다면 얘는 뭐까지의 전기 초도 공시하라고 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세 가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실무에서 봐봐 우리 갑자기 일반기업회계 기준 쓰다가 제가 뭐라고 그랬죠 비상장기업은 비상장기업은 IFRS입니까 일반기업회계 기준 씁니까 비상장기업은 일반적으로 외부감사 대상이면 IFRS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못 쓸 수도 있다고 일반기업회계 기준 쓸 수 있는데 IFRS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기업회계 기준 쓴다고요 실무에서 일반기업 쓰고 싶지도 않아 그냥 중소기업회계 처리 쓰고 싶지 근데 내가 우리 회사가 갑자기 상장되게 됐어 그럼 이슈가 뭡니까 상장되게 되면 이제 상장사는 무조건 IFRS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 재무제표도 이제 일반기업회계 기준에서 IFRS로 바꿔줘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돼? 재무제표 3개 공시해야 된다고요 당연히 비상상사였던 우리 회사가 상장사가 되면 회계 담당자는 짜증난다고요 다 바꿔줘야 되니까 아무 얘기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4번 볼게요 4번은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물어보자 개념체계는 어디 어디 어디에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개념체계는 어디 어디 어디에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랬죠 모든 재무보고에 다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하지만 IFRS는요 우리 지금부터 못 배운다고 그랬어 4장부터는 IFRS만 배운다고 그랬어요 이 IFRS는 재무제표만 한정하고 있어요 모든 재무보고를 한정하는 게 아니야 컨설팅 보고서 M&A 보고서 쓰는데 우리가 IFRS 적용하는 기준 적용하는 거 아니라고요 IFRS는 뭐 재무제표에만 적용하는 거지 재무제표 외의 보고서에는 IFRS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오시겠죠 무슨 말인지 IFRS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아셔야 돼 그쵸 만약에 회계사 세무사 하시고 전문가가 되시기도 하고 혹시나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 중에 나중에 회계 담당자로 가시는 분도 거래처 회계사나 세무사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이 사기치는 경우도 많다고요 아 이거 컨설팅 보고서 이것도 IFRS 적용돼서 단가가 비싼데 그러면 이 새끼가 어디서 사기를 이래야 된다고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